안녕하세요. 저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코구리와 수면부흡증을 개선하고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주식회사 수면과 건강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청풍이라고 합니다. 저희 센터에는 코구리와 수면부흡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. 또 그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일인데요.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품들을 개선하고 그 각각의 유형에 맞는 사람들의 디자인을 분류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연구의 연속입니다. 저희 연구소의 강점은 가장 큰 게 바로 고객지향이라는 겁니다. 사용자가 가장 최적화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완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.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객이더라고요.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. 효과가 가장 최대치에 이를 수 있게끔 그 사람에게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게 어떠한 것보다 차별화된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생각해보면 참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더라고요. 수술이나 양합기가 아니고 정말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호흡을 통하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한 수면을 찾아드리는 일 그로 인해서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와드리는 일 전국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역별로 센터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첫 번째, 이걸 바탕으로 세계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 지켜봐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느끼게 될 것이고 저희는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